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키네마스터에서 크로마키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한 것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타임라인이 여기잖아요. 타임라인은 이 첫째 줄에 크로마키 할 그 부분에 들어올 사진이나 동영상을 여기에 쭉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진을 지금 현재 쭉 올려놨어요. 자 이렇게 크로마키에 들어갈 부분을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럭에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다음에는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자기가 크로마키 핸동영상을 만든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 기용에는 아침에 제가 파워디렉트에서 파워디렉트에서 이걸 이 크로마키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2분 27초가 되어있고 208메가 다음에 해상도는 1080px이고 29fps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청색이잖아요. 가운데가 청색이잖아요. 이런 청색을 파워디렉트에서 아침에 제가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원을 두 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걸 여기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플러스 누르면은 타임라인이 갑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위에 상단에 부위 있죠. 이걸 터치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왔어요. 이 상태에서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타임라인에서 지금 이제 크로마키를 이 청색을 없앨 거 아닙니까? 청색을 없애고 뒤에 있는 섹스폰 주자의 사진이 이 청색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반드시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됩니다. 타임라인에서 크로마키 할 동영상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크로마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이라는 것이 있죠. 적용 적용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하면 크로마키가 적용됩니다. 자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있는 청색이 화면에 있는 이 청색이 빠집니다. 없어집니다. 싹 없어집니다. 자 터치해 볼게요. 화면도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여기 적용을 이렇게 누르니까 화면에 아까 청색인 그 부분이 빠지고 뒷부분이 뒤에 있는 가수 이 섹스폰 주자의 섹스폰이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크로마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선명하게 하려면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아랫부분에서 이 28대에 있는 것을 저거 앞으로 왼쪽으로 밉니다. 여보세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테두리에서 없어지지 보입니까? 이걸 바짝 밀면 크로마키한 이 동영상의 이 가장자리 부분이 선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크로마키가 안되면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키 색상용을 제대로 선택을 못해서 그래요. 키 색상이 청색인데 아니 초록색인데 키 색상을 청색으로 선택하면 안됩니다. 크로마키의 키 색상은 반드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청색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가지 색깔을 했지만 청색이나 초록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린이나 블루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크로마키한 색깔과 같은 색을 여기에서 키 색상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미세조정도 터치해가지고 조정하면 됩니다. 미세조정은 터치해서요. 이 조절점이 두개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걸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것도 아주 여기서 미세조정을 할 수 있어요. 아주 보시고 딱 맞게 제대로 된 아주 제일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색깔이 나왔을 때 주문대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이것은 손 대지 않아도 돼요. 다시 미세조정을 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스크 모드는 흑백으로 되어있죠. 이걸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터치하면 이것이 흑백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창고로 다 같은 마스크 모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 위에 이것을 저장을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 다시 터치해서 다시 타임라인에 이거 터치해서 여기 크기 있죠. 크기 이것을 손으로 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려 늘려 줘도 됩니다. 막 적당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늘려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터치해보면 압니다. 화면 분할 라고 되어있죠. 화면 분할 화면 분할 돼 있는 이것을 터치해서 그 다음 전체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그로 막기 해서 전체를 하려면 툭 터치하면 화면이 꽉 맞게 차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세요. 보세요. 가운데 있는 부분 아까 청색 이 부분 뒤쪽에 있는 타임라인 첫 번째 있는 이 사진 이나 동영상이 들어왔죠. 이렇게 이렇게 청색 있는 부분을 빼고 그 뒤에 있는 화면에 사진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크롬마키 입니다. 키네마스터 에서는 이와 같이 크롬마키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 에서 크롬마키 하는 방법 에 대한 설명 입니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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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